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장기 요양기관의 돌봄 종사자들을 위해 한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장기 요양기관 돌봄 인력을 위한 한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장기 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 요양기관의 직접 돌봄 종사자 중 지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 요양요원 약 36만 명입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구사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부터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순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기 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지원금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장기 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